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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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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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 하던 대로 너가 가진 성격, 네가 가진 것들을 진실되게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너무 힘들겠지만 힘내고 항상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부산에서 응해주는 엄마아빠랑 누나 할머니한테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후회 남았었는데 올라가서도 6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부담 주지 않고 항상 즐기면서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엄마가 항상 아빠가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다보니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또한 같이 했던 멤버들한테 아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